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는 반헌법적인 그런 우현입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관한 그런 법안이 결국 야합을 통해서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처음 해라는 일부 광경인파들의 그런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다시피 한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납득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나 또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소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들어서 아시다시피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이 아마 산상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금이 제 맛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보를 집권 초기부터 아마 보인다면 마치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렸을 때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버려지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를 보내게 되면 앞으로 1년, 3년, 5년을 전망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권성동의 야합입니다. 과연 권성동의 야합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몰랐겠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했느냐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성동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직이고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흠 씨를 그냥 몰아내고 원내대표의 권성동 씨가 입성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그런 인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이 야합을 한 겁니다. 본인은 뭐 이렇쿵 저렇쿵 변호를 하지만 야합을 한 겁니다. 야합 옳지 않은 일에 뜻을 모아서 옳지 않은 일을 행위를 하는 무리 속에 스스로가 가담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이분의 평가가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치아는 넘치고 멀쩡한 놈이 없네. 전부 사기꾼의 양아치의 야바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정치아는 넘치고 멀쩡한 놈이 없고 전부 사기꾼과 양아치와 같다 이렇게 외치는 한 시민의 그런 짧고 단호한 문장 속에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판국에 대한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을 그야말로 잘 담아내고 있다. 권성동의 야합을 보면서 권성동의 뒤에 있을 법한 그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여튼 정치아는 넘치고 믿을 놈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람들의 절규이자 분노이자 한탄이자 우려이자 염려이자 바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합이 일어난 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전남 고흥입니다. 송영길 씨가 고흥이죠. 고흥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박병석 씨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권성동 씨입니다. 이 권성동 씨의 처신을 보게 되면 저는 권성동 씨가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은 586 운동권으로 간주되고 있는 62년 그 아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함과 사악함의 본질과 실상을 잘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나이는 2, 3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소위 586 운동권과 1960년 그 이전 세대는 완전히 세계관과 인생관과 과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사법고시를 그 당시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때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잊고 지내야 됩니다. 권성동 씨가 악함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586 운동권의 사악함과 그들의 저질스러움과 그들의 소위 악함과 사악함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느 정도의 도탄에 빠뜨렸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실상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야합의 본인이 바로 선두자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19일부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시면 19일이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소위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시로 국회 안팎에서 만나면서 중재협상을 이어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화요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 출장을 보류할 테니까 양보안을 갖고 와라고 했다. 그리고 수요일인 20일 오전에 만나고 저녁에 의장 공간에 또 셋이 만나서 자정까지 회의한 뒤 오늘 아침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가 진행이 된 겁니다. 3일 정도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원내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은 바로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22일입니다. 국회의장식 관계자는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 또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 국회의장 공간을 비롯한 국회 안팎 여러 공간에서 셀 수 없이 수차례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그리고 또 신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박홍근 씨 그다음에 권성동 씨 이렇게 만난 겁니다. 중재한 마련은 양당에서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 등 극히 일부만 참여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사전에 공유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자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야합의 주역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20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다.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독단으로 했다. 이런 뜻으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소위 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아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일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몰랐고 내가 사후에 보고할 것이다. 그것도 간단하게 보고할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저는 이게 구라라고 봅니다. 구라. 거짓말. 거짓말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죠. 떳떳한 일을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한 일을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찔리는 일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후에 간단하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 권성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들립니까? 일부에서는 사실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권성동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권성동이가 거짓말을 왜 할까? 그건 당연히 찔리는 일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귀한 일, 당당한 일, 정당한 일을 했으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있는 거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선인에게 사후에 간단하게 보고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당당한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뭐죠? 비겁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인이 지적하는 겁니다. 비겁한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충정이 권성동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한 분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와 송은석 원내수석 부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과 미리 상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지금 이제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라면서 회비하는 내용을 당선인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던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숨기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시지 그렇게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미리 상의했느냐 지금은 이제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그게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따뜻한 짓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짓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본인이 그냥 비겁한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장인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세상에 까발려지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제부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렇게 비겁하게 일을 했어야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그에게 기대한 것은 공정과 상심과 투명과 정도입니다. 공정과 상식과 투명과 정도를 우리가 그동안 못 보고 5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도리도리하고 이런 사람한테 표를 준 겁니다. 험결이 많았지만 우리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은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상식 정도 투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격노하는 겁니다. 격노하는 겁니다. 8시간 전에 4만 6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 부패 권력자만 좋은 금수완박법 중재안을 수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재안을 사전에 묵인 혹은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만 6천여 명이 투표를 8시간 전에 했습니다. 윤석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석열 중재안 묵인 혹은 허락했다. 63%입니다. 윤석열 사전에 몰랐다. 윤석열도 모르게 추진했다. 33%입니다. 잘 모르겠다. 4%입니다. 17시간 정도 여러분들 실시가 됐을 때는 두 배인 거의 8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윤석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가 60%로 약 3% 정도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60여 퍼센트의 사람이 공병호 tv에 와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할 정도의 열의와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우호적인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사전에 알고 묵인 내지 성인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대입을 해서 그렇게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을 덜컥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몰랐다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부분들은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도 알았고 권성동이도 알았고 권성동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윤석열이가 성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6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준호님은 공명호 tv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윤석열은 모른 채 권성동이 독단 결정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권성동과 윤석열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준호님이. 다음은 조용민님입니다. 권성동이 윤석열의 첫 건인데 윤석열이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윤석열은 이런 방구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사전에 알고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꼭대기에 딱 머리 꼭대기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권성동이가 윤석열의 첫 건인데 윤석열이 어떻게 모르겠느냐 이야기도 게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윤석열이 이런 방구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 윤석열이 사전에 알고 동의했다는 것이 그게 아니고 뭐냐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 것이요 두 마리 용과 봄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무척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부정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다고요. 그게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두 마리 용과 봄님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실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계속 흔들어 대겠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호의에 응답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586 운동권의 정신세계는 감사함이라든지 고마움이란 것이 없습니다. 좌파들의 정신구조에는 고마움이 없습니다. 정오와 원만과 시기와 질투만 있을 뿐이죠. 이런 북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면 우리 함께 잘합니까? 여러분들 대북정책의 모든 좌파 정신형에서 실패는 우리가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응해주면 그들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과정에서 모든 정도의 핵정책이나 대북관용정책이 실패하는 겁니다. 좌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인생 간에는 고마움과 감사함이란 것이 일체 없는 겁니다. 잘해주도 뭡니까? 항상 적개심과 적의와 이기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권성동의를 비롯한 많은 그런 1960년생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정신구조입니다. 그들은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고맙습니다.